1. 먹고, 먹으란 말이야. 나도 당신이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굶어 죽게 놔둘 순 없어. 당신 때문에 당신 먹여 살리느라고 내 인생이 이 모양인데 내 앞에서 굶어 죽겠다고? 아, 어림도 없지. 당신은 끝까지 살아서 내 저주를 견뎌야 해. 내가 착한 인간이 아니라는 건 당신이 더 잘 알 거야. 그리고 당신이 없으면 내 인생이 너무 심심해. 앞으로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하는가 당신 눈으로 똑똑히 봐. 알았어? 길은 가야 한다. 군의 수 언제나 그러하듯 베개에 반듯하게 머리를 눕히고 그녀는 잠들어 있다. 밤 두 시의 어둠까지도 반사할 듯한 희다못해 창백한 피부와 독특한 감동을 주는 섬세한 얼굴과 목의 손, 하루도 그 아름다움에 질투를 느끼지 않은 적이 없었던 얼굴이 무방비 상태로 지금 나의 살이 앞에 잠들어 있대. 그녀가 오만하게 고개를 쳐들고 스스로 원하는 곳을 다녔을 때에도 그 요요한 목 깊숙이 비프 스테이크 포크를 꽂고 싶은 그리하여 그 생명의 성점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붉은 피를 보고 싶은 욕망에 나는 자주 몸을 떨었었다. 죄라는 것은 문 뒤에 교활하게 숨어있는 한 마리 맹수와 같다. 어느 때고 문을 여는 인간을 덮치려고 나는 과도를 쥔 오른손에 쥐가 나도록 힘을 준다. 내 손은 어쩔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이 떨림을 방치했다가는 나는 다 준비된 살인을 감행할 수 없을지도 몰랐대. 나는 그녀 앞으로 한 발 더 다가선다. 이제 내 운명은 여기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돌아서기엔 그녀가 너무 가까이 있었대. 나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 눈을 감는다. 나는 지금 내가 악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너무나 명료하게 알고 있다. 아니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다. 악마는 인간이 그에게 허용해준 힘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죄가 아무리 문 뒤에 도사리고 앉아 인간을 덮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인간은 죄를 다스린다. 나는 눈을 뜬다. 그리고 그녀의 목 깊숙이 칼날을 꽂았다. 모든 것은 순간에 끝났다. 그녀가 비명을 질렀는지 붉은 피가 솟구쳤는지는 알 수 없었대. 내가 느낀 것은 오직 암흑뿐이었다. 그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내 손으로 준비되기 전부터 이 살인은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이다. 신은 이 문제를 참작해야 할 것이다. 탁 아파트 문의 투입구 닫히는 소리에 나는 번쩍 눈을 뜬다. 앞을 가로막는 어둠. 나는 잠시 멍멍한 채로 어둠 속에 눈을 뜨고 있다. 눈이 어둠에 익으면서 서클라인을 씌운 둥근갓이 서서히 들어오고 반점 커튼이 드리워진 창의 희미한 윤곽과 다시 탁 투입구 닫히는 소리. 그 소리는 현실의 소리였대. 나는 비로소 내가 내 방 내 침대 위에 누워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눈앞에 오른손을 들어본다. 과도도 들지 않고 죽음의 피도 내 손엔 묻어있지 않았다. 꿈이었다. 꿈이었다는 것을 안 순간 아 나도 모르게 깊은 안도의 숨이 새어나오고 온몸에 뒤늦게 진땀이 배어난다. 조금 전의 살이가 너무 생생해서이다. 더구나 그 살이는 내가 날마다 눈을 뜨고 꾸는 꿈이기도 했다. 세 번째 투입구 여닫히는 소리에 나는 침대 사이드 테이블 위에 놓인 시계를 본다. 새벽 4시 10분 4시 11분을 전후해서 세계의 조간신문은 어김없이 현관에 떨어진다. 신문을 가져오기 위해 나는 몸을 일으킨다. 냉장고에서 꺼낸 보리차 한 컵을 단숨에 타 마시고 현관으로 가다가 그녀의 방문을 돌아본다. 방문은 고요하게 닫혀있대. 나는 잠깐 그녀의 방문을 바라보고 섰대. 그러다가 급히 방앞으로 다가가 방안의 기척에 귀를 기울인다. 평소처럼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대. 자지 않을 때도 그녀의 생활은 그림자 같다.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려본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나는 문득 실망과 안도를 동시에 느낀다. 문을 닫아 걸고 그녀가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기를 바랐을까. 문을 밀고 들어가서 방안의 목소리가 나를 먼저 맞는다. 나 죽지 않았어. 아무런 감정도 무게도 느낄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이쪽을 긴장시키는 음성. 다음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에 나는 고개를 돌린다. 나는 발작석으로 스위치를 누르고 그녀가 덮고 있는 이불을 확 끊어챈다. 냄새는 더 고약하게 코를 찌른다. 속이 울령되며 뒤집어진다. 내가 미쳐. 내가 미친다니까. 악취는 2, 3일에 한 번. 어느 때는 하루에도 두업은 내 인내심을 시험하듯 일어난다. 이럴 때마다 내 신경은 핵폭발을 일으킨다. 그러나 미치겠다는 내 짜증이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는 내가 더 잘 안다. 짜증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발 이 배살만 없어도 그녀와의 동거가 훨씬 쉬울 것 같다. 내 살인은 이때 더욱 격렬한 것이 된다. 그녀는 눈을 감고 여전히 고요하게 누워있다. 그녀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조절한 절망과 수모감을 나는 모르지 않는다. 내 폭발을 고스란히 견디고 있는 그녀에게 나는 자첨 무색해지고 이었고 체념하고 만다. 이럴 때 그녀 옆에 놓인 성경은 차라리 희극이다. 나는 그녀가 아직도 신에게 구할 은총이 남아있는지 의아스럽다. 내가 보기에는 그녀는 은총에 대한 희망 자체에서조차 내 던져진 인간이었다. 하기야 인간에게 희망을 포기한다는 것은 슬프게도 죽은 뒤에나 가능한 일을 더였다. 이것은 모욕이다. 게다가 신의 실체를 보자 그는 휠체어에 앉아보지도 않았고 그 인생을 오로지 타인의 자비와 정오심의 의지에 본 적도 없다. 그에겐 고통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한 훈련도 없다. 그는 가벼운 변덕만으로도 안전뱅이를 일으킨다. 인간의 고통을 위로하는 데 있어 종교 지도사들이 가장 도움이 안 된다는 통계는 무엇을 말하는가? 방금 전의 불맛은 것 같은 발작과는 달리 나는 그녀 옆에 준비해 놓은 일회용 비닐상갑을 낀다. 화장지와 물티슈도 사용하기 쉽게 옮겨 놓는다. 이 순간 그녀와 나의 역할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짜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다. 배설물을 치우는 내 손길은 따라서 조용하고 능숙하고 일상적이다. 그녀도 벗겨진 아랫도리를 아무런 저항 없이 내게 맡기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가느다란 다리, 어린아이 같이 희고 연약한 피부, 최소한의 반항조차 잃어버린 육체가 때때로 나를 슬프게 한다. 그럼에도 유일하게 살아있는 듯한 검고 무성한 채모. 기저귀와 뒤를 닦아낸 티슈 장갑을 비닐봉지에 싸서 쓰레기봉투에 버린 뒤 나는 그녀를 벗긴 채로 휠체어에 앉힌다. 휠체어에 옮겨앉히는데도 요령이 필요하다. 창문과 베란다까지 다 열어놓고 휠체어를 밀고 나는 욕실로 간다. 베란다 유리문 밖에는 비구승의 머리같은 새벽빛이 머물러 있다. 그녀를 변기 위에 옮겨앉히고 나는 샤워기로 온몸에 물을 뿌린 다음 비누칠을 하고 씻긴다.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그래도 성의를 다하여 씻긴다. 머리도 감긴다. 그녀의 피부는 찐 달걀의 속살처럼 아름답다. 그리고 진달래 꽃빛 같은 젖꼭지. 손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를 씻는 것은 그녀가 한다. 뒷물을 할 때는 나는 밖으로 나와 잠시 다른 이를 본 척하고 들어간다. 적어도 겉모양이 이런 일상적인 관계가 되기까지 내가 그녀와 치른 분노와 증오의 전쟁은 치열한 것이었대. 그녀를 휠체어에 들어 앉히다 말고 털썩 놓아버리고는 바닥에 두 다리를 뻗고 울부짖었던 시간들, 끼니조차 쓰지 않았던 증오, 머리를 감기면서 수없이 잡아 흔들었던 그 머리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뭐냐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뭐냐고 말이다. 결코 내가 맡을 배역이 아님에도 억지로 내게 주어진 역할. 그 배역과 나는 5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그것은 내 운명과의 사투이기도 했다. 다시 그녀를 침대에 눕혀 새 기저귀를 채운다. 편한 홈웨어를 입혀 휠체어에 앉게 했을 때는 4월의 아침이 환하게 밝아있었다. 나는 지쳤다. 싱크대 수랍에서 담배값과 라이트를 꺼내 거실벽에 두 다리를 세우고 기대앉는다. 담배 연기를 내뿜을 때는 히로애락을 다 초월한 것 같다. 나는 시간을 들여 담배를 피운다. 내 실수는 망연하다.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도 없다. 맞은편 아파트의 닭장 같은 베란다들이 담배 연기 속의 환영처럼 아득하다. 담배 한 개비를 다 피우고 나서도 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 그러다 거실 바닥에 쪼그리고 눕는다. 현관에는 아직도 신문과 우유가 그대로 떨어져 있다. 나는 깜빡 잠이 든다. 스팀이 들어와 따뜻한 거실 바닥에서 나는 한 시간 동안 잤대. 우거지 된장국과 병어구이로 그녀와 나의 아침을 준비했다. 그녀는 아침을 먹지 않겠다고 했다. 배설은 그녀의 선택이나 의지 밖의 것이지만 식사 거부는 그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이고 의사표시이다. 하기야 밥이 넘어간다는 것도 모욕이다. 나도 내 밥숟가락에 먹고자 하는 욕구에 모욕을 느낀다. 두업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의 휠체어를 끌어다 식탁 앞에 앉힌다. 속으로 꼴값한다는 생각이지만 여기까지는 참는다. 내가 밥한 공기를 비울 때까지 그녀는 수주를 들지 않고 있다. 내 증오가 또 폭발한다. 다른 때 같으면 그래, 굶고 싶으면 어디 굶어봐? 무시하고 나 혼자 먹고 만다. 그러나 오늘 아침엔 속에서 불길이 치솟는다. 나는 급기야 그녀 자리로 건너가 숟가락을 강제로 그녀 입에 쑤셔 넣는다. 먹어, 먹으란 말이야. 나도 당신이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굶어 죽게 놔둘 순 없어. 당신 때문에 당신 먹여 살리느라고 내 인생이 이 모양인데 내 앞에서 굶어 죽겠다고? 하, 어림도 없지. 당신은 끝까지 살아서 내 저주를 견뎌야 해. 내가 착한 인간이 아니라는 건 당신이 더 잘할 거야. 그리고 당신이 없으면 내 인생이 너무 심심해. 앞으로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하는가? 당신 눈으로 똑똑히 봐. 알았어? 밥을 받지 않으려고 그녀는 꽤 완강하게 도리시를 한다. 그 바람의 국그릇이 식탁 밑으로 폭석 엎어진다. 모노륨 바닥을 제멋대로 미끄러져 간 국물이 내 발을 적신다. 어외의 반항이다. 내 공격은 한층 감정적이 된다. 나는 다시 한 숟가락을 떴어 그녀의 입을 강제로 벌린다. 그녀는 여전히 입을 앙다물고 도리시를 한다. 밥알이 여기저기 흩어진다. 밥을 넣으려 하고 받아 먹지 않으려 하는 신랑이가 한순간 격렬하게 이어진다. 그런 어느 순간 그녀가 입속에 들어간 밥을 확 내 얼굴에 내뱉는 뜻밖의 사태가 벌어진다. 나는 멈추댔다가 그녀의 뺨을 얼굴이 돌아가도록 세차게 후려쳤대. 그리고 씹어 뱉었대. 개 같은 년 아무리 앙타를 부려도 네 운명은 내 거야. 한순간도 잊지마. 성경을 읽으며 앉아있는 그녀의 고든 목덜미를 볼 때마다 나는 그녀가 신을 저주하며 쓰러지길 바랬대. 그녀는 한순간 얼굴이 돌아간 채 가만히 앉아있다. 얼굴에 묻은 밥풀을 떠들내며 나는 모욕감을 쉽게 사귀지 못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잊지마. 네 운명은 내 거야. 내 맘대로 한다고. 죽여도 내가 죽일 거야. 내 악스는 소리를 뒤로 하고 얼굴을 든 그녀가 휠체어를 밀어 주방을 나간다. 그 장면은 마치 내게 소리 끊어진 텔레비전 화면의 슬로우 모션을 연상케 한다. 갑자기 싸움의 상대를 빼앗긴 나는 우르르 달려가 휠체어를 낚아채 패대기 치고 만다. 휠체어와 그녀가 거실바닥에 함께 나동그라진다. 내가 이렇게 주지 않으면 그녀는 평생을 그렇게 누워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도 내 울부는 사과들지 않는데 남은 것은 내가 나를 찢는 것이었대.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어린애처럼 두 다리를 바둥그리며 짐승같은 울음을 터뜨렸대. 그러나 내가 나를 찢는다고 해서 운명이 그녀의 똥을 치워주지도 않고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워주지도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대. 청바지에 티셔츠를 걸치고 원고가 든 가방을 메고 나는 11시쯤에 집을 나선다. 아침 대신 두통약을 두 알이나 먹었다. 울고 난 뒤의 두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데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에 비친 화상계 없는 얼굴이 보석 메말라 있다. 침으로 입술을 축여본다. 루즈라도 바르고 나올 걸 그랬나 싶다.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영화 주간지 하나를 사들고 전철에 오른다. 출근 시간이 지난 뒤의 지하철 안은 빈자리가 여기저기 남아있다. 대충 넘겨보던 영화 기사 안에서 문득 시 하나를 발견한다. 아침마다 밥벌이를 위하여 거짓을 파는 장터에 간다. 희망을 품고 나는 장사꾼들 틈에 끼어든다. 마치 이 아침 나를 두고 쓴 시 같아서 실소가 나온다. 커피숍에는 감독 외에 뜻밖에도 사장이 나와있었다. 내가 통유리 앞의 자리에 앉자마자 사장이 말했다. 아니 우리 예쁜 이작가 얼굴이 영 못쓰게 됐구먼. 내가 영양 보충 좀 해줘야겠는데. 감독은 말이 없다. 색바랜 카키색 모자 아래서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인다. 그는 과묵한 사람이다. 그가 포르노 비디오 감독이란 것이 나는 자주 슬프다. 그의 과묵과 때때로 언뜻 언뜻 드러나 보이는 고급 취향과 지금 그가 몸을 담고 있는 저급한 외술이 어쩐지 어울리지 않아 보였어다. 그의 피곤은 기본적으로 그의 삶 자체에 대한 피곤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반면에 50대 초반의 사상은 작고 당당한 체구에 에너지가 넘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곤 같다. 나는 사상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 그런 유의 대사는 무시하는 게 최고니까. 안녕하세요. 사무적인 인사만 한다. 이 작가하고 신감독이 너무 수고하는 것 같아서 내가 점심 사주러 나왔어. 사장이 말한다. 나는 실수한다. 그는 그렇게 선심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무슨 꿍꿍이인가. 사장은 철자한 장사꾼이다. 아니 장사꾼의 정당한 철학조차 없다. 그에게 있어 작가나 감독은 단순히 머슴일 뿐이다. 자기 밥상에서 떨어진 밥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게다.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하진 말자.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건 비극이다. 감독은 역시 말이 없다. 그는 무언가를 생각 중인 것 같다. 그의 눈이 그 생각을 따라가느라 안으로 향해 있다. 사장은 나와 감독의 의견을 묻고 커피 석 잔을 주문한다. 나는 가방에서 시나리오를 꺼내 감독에게 준다. 많이 넣었지 작가? 영화에 있어 그의 유일한 관심은 섹스신이 몇 번 나오느냐이다. 나와 처음 만났던 날도 그는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쑥 넣어 보이며 감독에게 말했대. 이번엔 몇 번이야? 너무 노골적이어서 나는 구토를 느꼈었대. 포르노 비디오에 각본 자체로서의 가치를 따진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그것은 단지 섹스신이 들어갈 부분을 지정해주는 작업표 정도다. 백만 원의 내 극본값은 스무 번에 가까운 섹스신 값이다. 회당 오만 원 정도. 그거야 제가 할 일이 아니지요? 나는 정직하게 대꾸한다. 얼굴이 붉어졌던 처음의 무한함 따윈 이제 내게 없다. 그러나 구토는 점점 심해진다. 어느 날엔가는 한꺼번에 왕창 토해냈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는 것도 비극이다. 나는 감독을 본다. 그는 대충 시나리오를 넘겨보고 있다. 역시 피곤한 자세다. 촬영을 시작하기 전 암중 모색을 할 때의 감독들은 몹시 게을러 보이는 게 특징이다. 나는 그의 얼굴을 살핀다. 원고를 넘겨주고 바로 옆에서 감독이 그것을 읽을 때의 긴장은 고약한 것이다. 이 긴장이 싫어 이 짓 그만해야지 생각할 정도로. 감독이 시나리오를 덮는다. 반쯤 읽은 것 같다. 별 말이 없다. 이렇다 할 표정도 없다. 작품 내용은 이미 그와 내가 충분히 상의를 했었대. 셋은 각기 딴 생각을 하며 커피를 마신다. 나는 2년째 포르노 비디오 극본을 쓰고 있대. 4번의 신춘문예와 3번의 창편소설 공모에서 낙선을 한 뒤였대. 그만큼 생계가 절박했기 때문이었대. 작가가 되는 문제는 유보할 수 있어도 먹고 사는 일은 유보할 수 없는 문제였대. 처음 안면을 내세워 극본 제의를 받았을 땐 말한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펄펄 뛰었었대. 그러나 결국 가명을 내세워 쓰기로 했대. 눈뜨고 아웅이었대. 이름만 감수었을 뿐 나는 치열했대. 배가 고팠기 때문이다. 배가 고픈 동물은 아름답다. 살고자 하는 욕구의 정수에 서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어떤 사치나 치이기도 없대. 동시에 나는 고독했대. 모든 생존은 철저하게 혼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바닥에서 신감독을 만난 것은 작은 행운이었대. 그는 충무로의 제도권 영화에서 실패하고 이곳으로 들어왔대. 역시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아내와 두 아이를 먹여살리는 일이 그의 예술이고 우주였대. 우리는 서로에게 연민을 느꼈대. 그는 나의 생존의 조건을 동정했고 나는 그의 생존의 조건을 이해했대. 세상이 어느 의미에서는 삶 자체가 엔터테인먼트화 되는 반국이 그와 나는 아직도 단순히 먹는 자체를 고민한다. 뭘 어디서 어떻게 먹을까가 아니다. 지금 내 관심은 오로지 새끼밥을 어떻게 조달해야 하느냐이다. 예술, 숭고. 나는 어느 때부터인가 그것을 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대.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 이것은 먹을 수 없는 포도를 쉬어서 먹지 않겠다는 것과 같으니까. 나는 그것들을 너무나 소망한다. 섹스신은 몇백 번을 집어넣는다 해도 내 스스로 생각하는 율리아의 마지노스는 있다. 삶이 영화의 모델이 아니라 영화가 삶의 모델이 된 세상이다. 그걸 생각한다면 내가 아는 작업에 최소한의 두려움은 가져야 하니까. 점심하러 나가서 세 사람은 커피숍에서 가까운 한식집으로 자리를 옮긴다. 감독은 피곤한 표정을 풀지 못하고 있대. 사상의 어휘의 선심에 신경이 쓰이는 기색이다. 혹시 어디 불편한가 해서 내가 어디 아파냐고 물었대. 아니. 그는 손손히 대답했대. 그럼 얼굴 좀 푸세요. 풀지 뭐. 그는 자기의 얼굴을 쓱쓱 문지렀대. 시나리오 어때요? 집에 가서 차근히 읽어봐야지. 신경 쓰지 마. 시나리오를 크게 고치는 일은 별반 없다. 어차피 격조를 포기한 작업이어서 편하게 풀어놓고 쓴다. 조금 위협한 부분은 빌력이 꽤 있는 신감독이 콘티를 짜면서 고친다. 한 달에 한 편 정도의 시나리오를 나는 쓴다. 그 작업을 거의 신감독과 하고 있다. 포르노 시나리오를 쓰면서 나는 가끔씩 엉뚱한 생각을 하곤 한다. 밤마다 이 지구를 뒤덮는 섹스의 양은 얼마만큼의 무게일까 따위의 한순간에 지구의 표면을 기하학적인 무늬로 수놓을 섹스의 다양한 체위들에 대해서 땅콩 한 알의 영양가밖에 없다는 정액을 가공할 만한 힘에 대해서 날마다 지구는 그 비릿한 냄새로 구토를 하지 않을까 따위의 한식집은 꽤 이름이 있는 집이다. 홀은 없고 별반 넓지 않은 정원을 가운데 두고 방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방마다 손님들이 들어있다. 주인 여자가 안내해준 방에 겨우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미 한켠에는 네 사람으로 이루어진 다른 팀이 식사를 하고 있다. 사장은 3인분의 식사 외에 맥주와 수육 한 접시를 더 주문한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밥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내가 말했다. 가시가 있다. 역시 이 작가는 빨라. 그는 내가 먼저 운을 뗀 것에 흥쾌해한다. 손님을 대접해야 할 때 외에는 사장은 이런 집에 잘 오지 않는다. 그의 인간 다루기는 놀랍다. 일단의 충무로 기성 감독들에 대한 그의 공손함과 깍뜰함은 소문이 나 있다. 일종의 미끼다. 그들이 상처 그의 밥상에서 떨어진 밥부스러기를 먹으러 올 날을 위해 그들이 오히려 그를 개새끼로 보거나 말거나 낚시밥 같아? 낚시밥이라도 먹고는 봐야지. 자자, 이 작가부터 한 잔 받지. 사장이 먼저 나온 맥주병을 든다. 이 작가, 이 작가 하지만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잘 안다. 감독들이 데려온 여배우마다 따먹는다는 소문이 있는 그가 나를 보는 시선도 꽤 불쾌하다. 나는 미모는 아니지만 균형 잡힌 몸매에 탄력있고 가무잡잡한 피부가 매력적이라고들 했대. 속된 말로 새께나 쓰게 생겼다는 뒷소리를 듣고 있대. 점점 예쁘시느니 하는 사상의 실없는 소리에도 그런 색깔이 있어 경계한다. 신감독과 나를 두고 두 사람은 별일 없는 거지? 하는 말을 농담만은 아니게 하고 다닌다. 이것도 너무 깊이 생각하진 말자. 이 하수구 문화에 대해서는 더구나 그렇대. 지하 속 썩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 둔감할 필요가 있대. 어느 날인가 나는 저 무대 위에 객석을 깨우는 송소리를 울리며 나타날 것이대. 당장 눈앞의 사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을 수 있대. 기꺼이 감내한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경멸하지도 않는다. 내 일용할 양식을 경멸하는 것은 곧 내 삶을 경멸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하수구에는 충분한 건전함이 있다. 룸살롱에서 딸 같은 아이아의 몸을 더듬느니 가끔씩 저 소부인 바람난 내를 빌려와 아내와 그 짓을 한다면 좋은 일 아닌가. 그들이 타르코프스키의 영화나 존테일이나 꽃잎을 보지 않는다고 경멸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이 16밀리 세계는 분명 또 하나의 거대한 문화다. 이 빨간 딱지 영화는 비디오 가게의 매상을 확실하게 올려준다. 작년에 선풍을 일으켰던 신감독의 비디오들은 넥타이 부대에서부터 입소문이 났대.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충분한 건전함만으로는 그래서 유행가의 가사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초라해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또 위대해진다. 사장은 우적우적 새우젓에 찍은 수육을 먹고 감독은 맥주를 마시고 나는 우거지 된장국의 국물을 뜬다. 세 사람의 식사는 영 보조가 맞지 않는다. 무생선조림, 꼬들빼기 김치, 계란찜 곤쟁이 젖이 젓가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하시죠? 신감독이 먼저 운을 뗀다. 사장은 수육을 한 점 더 먹고 나는 따라놓은 맥주를 마신다. 맥주는 이미 시원한 맛이 사라졌다. 신감독 작품도 이번에는 상화로 만드는 게 어때? 사장이 말했다. 만드는 게 어때? 정중하지만 이건 곧 만들라는 말이다. 사장으로서는 신감독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의 집에서 신감독이 제일 작품을 많이 만들었고 그의 비디오가 제일 인기가 있다. 신감독은 비디오 업계의 이를테면 스타 감독이다. 그럼 시나리오를 다시 써야죠. 신감독은 순진하다. 아니, 순진한 척한다. 다른 회사에서는 대개의 감독들이 이미 상화편을 만들고 나와 신감독이 속해 있는 인필럼에서도 몇몇 감독이 상화편으로 출시를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시나리오에 제대로 된 상화편을 만들려면 그거야 거절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한 편 분량을 같은 제작비로 조금 넉넉하게 지고 편집 과정에서 두부모 자르듯 반으로 딱 자른다는 것이다. 그것이 상화편이다. 사상은 지금의 시나리오에 섹스신 몇 개 더 넣으면 상화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개의 사상들이 그렇다. 신감독이 이제까지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버텨왔대. 결국 올 것이 온 것이다. 여기서 더 버틴다면 그럼 신감독하고 우리 회사는 맞지 않는 것 같구만 그것으로 그만이 될 수도 있다. 스타 감독이라고 그래도 마음에 드는 작품을 하도록 이렇게 정중하게 제의를 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할 판이다. 점심을 사면서 그의 의견을 얘기할 만큼 사상은 정중한 사람이 아니다. 실상 그렇게 정중해야 할 사항도 아니다. 정중함으로써 사상은 신감독이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도록 덫을 놓고 있다. 신감독 내 사정 좀 봐줘. 사상이 짐짓 하소연을 한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제작비도 그렇고 다른 감독들 눈도 있고 다른 감독들 핑계는 짐짓 해보는 것이다. 제작비 탈행도 설득력이 없다. 신감독은 담배 연기를 푹 내뿜는다. 일단 이번 작품만이라도 그렇게 하자고 신감독이 돈은 버틸 자리는 없어 보인다. 배우들도 개런티 문제만 들고 나오면 다른 회사로 가보시지 하면 그만이었다. 처음 포르노 시나리오를 쓰면서 편당 제작비가 2천만 원 정도라는데 나는 너무나 놀랐대. 비록 고성 지출을 제외한 액수라고 해도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액수였대. 2천만 원으로 비디오 한 편이 가능한 이유는 이랬대. 감독료 150만 원, 주연 배우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그리고 열흘간의 촬영 진행비였대. 그 외 촬영이니 조명이니 하는 스태프들은 거의 회사에 속해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들이었대. 130만 원짜리 월급쟁이 감독도 있었대. 월급쟁이 감독은 촬영이 없을 때면 박스나르는 막일꾼도 되어야 한다. 같은 상영시간이면서 극장용 영화가 몇십억씩 드는 것에 비하면 비교소사할 수 없는 제작비다. 내 원고료도 그들과 단순 논리로 비교한다면 20분의 1 정도였대. 포르노 비디오 사상은 땅짚고 헤엄치는 곳이다. 이곳 사상들은 대부분 돈을 벌어 자기 빌딩을 가시고 있대. 사상도 을지로의 7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대. 그 빌딩에 녹음실, 편집실 등의 방과 카메라 같은 기사재를 모두 갖추고 있어 일부 인건비 위에는 돈 나갈 것이 없대. 실내 촬영은 또 사상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의 한 콘도에서 이루어졌다. 7층짜리 빌딩 안에서 사상은 제왕이다. 그 제왕이 보기에 조금 빛나는 별 하나쯤 별 것 아니다. 그보다 더 빛나기를 바라는 별들이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언제부터인가 2천만 원의 제작비도 많은 것이 되어버렸대. 배우들 개런티가 일당체로 바뀐 것이다. 촬영 기간도 일주일로 단축되었다. 주연 배우의 하루 출연료가 20만 원, 극을 일주일 합하면 140만 원이다. 200만 원이나 300만 원에 비하면 어처구니 없이 내려간 액수다. 극장용 영화와는 달리 포르노 비디오에는 굳이 비싸거나 알려진 배우를 쓸 필요가 없다. 배우보고 비디오 빌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주로 배우 학원에서 배우들을 데려오는데 때로는 그 출연료조차 없어도 되는 술집 아이들 중에서 데려오는 경우도 있다. 대신 우리도 해외로 나가자고. 강원도의 콘도에서 콘도의 이미지 나빠진다고 촬영을 거부하는 바람에 지금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콘도들로 옮겨다니며 촬영을 하고 있다. 그게 성가셔서 제작비 조금 더 들여 아예 해외로 나가는 회사도 있다. 뭐 하는 수 없지요. 신감독은 어쩔 수 없이 승나간다. 싫으면 떠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는 절대 못합니다 하고 박차고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삶이 영웅적이거나 낭만적이 못된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는 사상의 밥 부스러기를 먹을 수밖에 없다. 조금 인기 있는 비디오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보증수표는 되지 못한다. 이봐 여기 맥주 두 병도 사상이 맥주 두 병을 더 주문한다. 삶을 구글하게 하고 그 존엄성을 모독하는 인간에게 저주 있어라. 그래도 나는 희망을 품고 내일 또 이 거짓을 파는 장사꾼들 틈에 끼어들어야 한다. 식탁은 오전에 집을 나갈 때의 어지러운 모습 그대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대. 뻣뻣하게 말라 있는 병어 물기가 날아가서 끝잎이 쪼그라진 김치 겨울물 잦아들듯 엎어진 국물 여기저기 튀어가 지저분하게 말라붙어 있는 밥풀 그것들은 폐허처럼 적막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대. 저녁에 쓴 연애 편지를 아침에 찢어버리듯 갑자기 그 모습이 나를 수치스럽게 한다. 나의 발광에 대해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 먼저 담배를 찾아 벽에 기대앉는다. 담배 연기를 내뿜을 때만큼은 다시 평화롭다. 멀리 야트막한 언덕 위의 작은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듣는 것 같다. 운명과 그 운명의 동아줄을 쥐고 있는 상과 모두 화해한 느낌이다. 이 위안의 신화를 누가 말살하려 하는가 밤중에 독한 소주를 마시며 산이라도 넘어주고 강이라도 건너주마 혼자 유행가를 흥얼거리는 것도 괜찮다. 그래 산은 넘어주고 강은 건너주지 뭐 그거 간단한 거 아니냐 담배 한 개비를 더 피운다. 이것은 특히 일전을 불사하게 할 때의 준비 자세다. 눈앞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과 나는 지금부터 일전을 치러야 한다. 담배를 끄고 독립운동하듯 분연히 일어서며 그녀의 방문을 열어볼까 하다가 그만둔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오기가 순간적으로 팽팽해진다. 너의 지옥은 내가 만든 것이야. 너는 괴로워할 만큼 괴로워해. 그보다 그녀가 다시 향기롭지 못한 냄새를 풍기고 있을까봐 나는 더 겁난다. 지금 그 냄새를 맡았다가는 아침보다 더 폭발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내가 그녀를 끝도 없이 증오만 하는 것일까 증오하면서도 우리는 서로의 삶 속에 너무 깊이 녹아들었다. 아니, 증오하고 증오해도 지쳐 껴안을 수밖에 없는 숙명 같은 것 그녀와 나는 그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녀에 대해 문득문득 이런 위대한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녀에 대한 나의 맹렬한 증오와 원망이 덜해지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녀를 여전히 증오하고 그녀에 대하여 여전히 분노한다. 그녀가 내 인생에 가한 어처구니 없음에 대하여 참을 수 없음에 대하여 밥풀이 묻어있는 병어와 김치 꼬두밥이 된 돼궁을 한꺼번에 비닐봉지에 싸서 버리고 그릇들을 개수통에 담가 놓은 뒤 나는 씩씩대며 청소를 시작한다. 겨우 스물세평의 공간이지만 한 번 시작했다 하면 청소 하나도 땀을 뻘뻘 흘리며 해야 직성이 풀린다. 이 맹렬함에 내 스스로 숨이 막히지만 이 맹렬함이 나를 지탱시켜주는 힘이 매려 굶어서 얼어죽더라도 상적 높이 올라가는 표범이고 싶다고 똥같은 소리다. 상기슬거이 썩은 고기를 먹고 쓰라도 철저하게 그 생존을 책임지는 하이에나 그 하이에나가 나는 더 좋다. 나는 하이에나다. 시골 천방이나 논두길에 숨막히게 뻗어있는 며느리 미식개풀의 그 징그러운 생명력은 또 어떤가 그녀의 방도 청소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방문을 열며 청소기를 밀고 들어간다. 다행히 냄새는 나지 않는다. 그래도 하루에 세분은 기저귀를 갈아채워야 한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고요하게 성경을 읽고 있다. 아, 그 찬란한 고요함. 청소기가 들어가서 그녀는 휠체어를 밀고 거실로 나간다. 펼쳐진 페이지를 힐끗 보니 욕기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잠깐 본다. 한 아름다운 여인이 휠체어를 타고 대소변을 가릴 수 없게 되기까지 그 인생을 오로지 타인의 증오와 자비심에 의지하게 되기까지 그 고통의 근원은 과연 어디일까. 어떤 작가는 그 고통이 아무런 원인 없이 무작위로 온다고 했대. 그러면서 그는 아름다운 주단을 펼쳐 보였대. 주단의 앞면은 길이와 색깔이 서로 다른 실들이 합쳐져 정교하고 감동적인 그림을 나타내지만 그것을 뒤집어 보면 많은 실들이 무질사하게 얽혀있대. 어떤 실은 짧고 어떤 실은 길고 어떤 실은 끊어져 있고 어떤 실은 매듭져 있고 실마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뻗어있대. 그 이유는 어떤 실이 다른 실보다 특별히 더 나은 대접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단지 주단의 무늬가 각 실의 역할을 그렇게 필요했으라는 것이대. 그렇다면 특별히 짧고 아름답지 못한 무늬에 선택된 실의 부른은 어떻게 설명할까. 행운 불운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10년 전 그날 스무살의 그녀가 빨간 기와를 이인 2층 우리집 대문 안에 들었었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아득했다. 그 아득함 속에 이미 오늘의 비극을 보고 있었던 것일까. 분명 보았다. 그러나 이렇게 어처구니없고 가혹하게는 아니었대. 삶이란 그렇게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다고 인생의 상상력은 언제나 인간의 상상력을 압도한다. 우리집 정원에는 벚꽃과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나는 2층 내방 창가에서 아버지와 함께 들어서는 그녀를 보고 있었대. 대문을 열어주러 나간 어머니가 두 사람을 맞았대.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대. 현관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녀 세 사람이 들었었대. 나는 다시 아득해졌대. 바깥의 봄날처럼 찬란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그녀에게서 동시에 보았대. 그 아름다움은 그러나 서늘하고 선해 보였대. 여인 듯한 눈과 얼굴에 독특한 감동이 있었대. 아버지는 들떠있고 상기되어 있었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나는 난생 처음 보았대. 밝은 햇살 아래서 아버지를 본 기억도 내게는 거의 없었대. 우리 가족에게 있어 아버지는 성주였대. 대답적이었고 정말 성주처럼 얼굴을 보기 힘든 존재였대. 그 아버지가 나머지 자식 앞에서 그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나는 모멸감과 배신감을 동시에 느꼈대. 18살의 나는 너무나 조숙했대.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눈에 이미 직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대. 평화로운 도시가 군아빠를 짓밟히듯 머지않아 그녀의 선한 아름다움이 우리 집 안에서 무너지리라는 것을 나는 직감했대. 아버지의 들뜸이 내게는 단순해 보이지 않았다. 내 나이 열다섯 살 때 이미 나는 작가가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했대. 동화적인 꿈으로서 작가가 아니었대. 그 나이 때도 내 삶은 동화가 아니었대. 행복한 작가가 못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대. 나는 지금도 어느 순간 순간 순간처럼 눈앞을 스치는 이미지나 꿈을 두려워한다. 아버지는 사업가였다. 구루공단과 인천의 탄탄한 기계제품 공장을 두 개나 가진 짭짤하게 성공한 사업가였다. 아버지의 기간은 항상 늦었대. 네 살 더울의 오빠와 나는 늘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잠이 들었대.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날도 많았대. 그것이 순전히 바쁜 사업 때문이었는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대. 기실라는 아버지의 귀가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대. 집안에서의 숨막히는 아버지의 존재를 나는 증오했다. 아버지는 가속을 억압하는 독선적이고 부정적인 권력의 다름 아니었대. 그 권력의 가속 모두가 심한 내상을 입고 있었대. 나는 아버지가 차라리 독립운동을 하느라 집을 떠나 있거나 매일 파산을 하고 초라하게 돌아오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았대. 무능하고 소심했던 어머니는 생활의 대부분을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를 기다리는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견뎌야 했대. 그것은 살인문 부여사고 님을 기다린다는 등의 안타깝돼 낭만적인 영상은 결코 아니었대.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절망한 어머니는 오빠와 내가 고학년이 되사 매일 밤 골목 외등 밑에서 학원이다 가외 수업이다 하여 늦게 돌아오는 우리 남매를 기다리는 것으로 자신의 운명을 집약하였대. 때로는 눈 속에 때로는 빗 속에 때로는 차가운 밤 안개를 배경으로 절망의 영상이었대. 그 영상을 내가 어떻게 나를 짓지 않고 감당할까. 불행한 부모는 불행한 자식을 만든다. 그러나 그때의 불행에는 아직 여유가 있었대. 얼마든지 낙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 여유가 그녀가 우리 집 대문을 들어선 그 순간부터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나는 영원히 잃어버렸대. 그녀는 아버지의 고향에서 왔고 막 입학식을 치른 대학 신입생이었다. 아무 일가 친척도 없는 고향에 아버지가 우연히 들렀을 때 그녀의 할아버지가 부탁을 했단다. 우리 재신이 올해 대학을 갔는데 있을 곳을 좀 알아봐 달라고. 아버지는 흔쾌히 그럼 우리 집에 와 있으라고 했단다. 아버지는 동은이 공부도 도와줄 겸이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했다. 동은이는 내 이름이다. 아래층에 이따금 손님이나 묵고 가는 빈방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없었고 어머니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성장했대. 게다가 외동딸이었대. 악마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동화 속의 그림처럼 검은 외투를 입고 뿔이 달리고 어머만 웃음을 흘리며 공동묘지에서 저벅저벅 걸어오는 것일까. 그렇다면 인간은 악마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때때로 죄와 악마는 우리에게 너무나 매력적이고 십상하고 거부할 수 없는 열정으로 다가온다. 그것이 재앙이다. 그녀에게 있어 아버지가 그랬다. 적어도 아버지는 제3의 여사들이 보기에는 매력적이었대. 그것도 대단히 내 직관대로 그녀는 아버지의 여사였대. 그녀가 대학 졸업반에 올라간 봄나라의 어느 날 나는 밤중에 그녀방에서 나오는 아버지를 보았대. 그때까지 집안에서의 두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투명하기까지 했다. 그때 이미 2년간이나 한 지붕 아래서 관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도 인간의 인간에 대한 야비함. 그날 새벽녘 평소 자다가 한두 번 깨는 습관대로 나는 잠을 깼고 이상하게도 속이 더불어 갔대. 찬물을 마시고 싶었대. 갈증까지는 아니어서 그대로 잘 수는 있었으나 일어났대. 그녀가 우리 집에 온 후 밤중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대. 2층 계단 위에 몸을 숨기고 아래층을 살피곤 한다는 것이었대. 그녀 방에 직접 귀를 대보기도 했대. 조용히 문을 여닫고 계단으로 갔나는 흠칫 몸을 뒤로 숨겼대. 아버지가 주방 옆에 붙은 그녀의 방에서 나오는 순간이었대. 헉 숨이 막혔대. 2, 3초만 늦었어도 정확한 광경을 보지 못했을 것이대. 거실을 지나거나 안방문을 여는 아버지를 보았다면 그것은 목격이 못된다. 한순간에 결정되는 인간의 운명에 나는 전율했대. 아버지는 어두운 거실을 그림자처럼 가로질려 안방이 아닌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대. 잠시 후 잠옷 바람의 그녀가 방에서 나와 발소리를 숙여 화장실에 들어갔고 고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소리가 들렸대. 샤워 시간으로는 너무나 짧은 것이어서 나는 그녀가 뒷물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대. 그녀가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도둑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갔대. 상황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대. 그날 밤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최악의 부도덕까지 내게 보여주었대. 여기가 어딘가 아내와 자식이 함께 있는 공간이다. 계단 위에서 오문과 의식이 불길에 휩싸여 있던 나는 후들후들 계단을 내려가 노크도 없이 아버지의 방문을 열었대.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아버지는 그녀인 줄 알고 왜? 할 듯이 쳐다보다가 목이 굳어졌대. 나는 조용히 들어가 문을 닫았대.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했겠는가. 아버지는 담배를 비벼 껐고 나는 침착하게 아버지 앞에서 옷을 하나하나 벗었대. 인간이 길을 포기한 것 같은 아버지도 그 순간만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대. 너, 너 왜 이러니? 그 옷 입지 못해? 아버지는 나심 악하게 그러나 숨막히게 소리쳤다. 드디어 나는 알몸이 되었고 그대로 아버지에게 씹어뱉었대. 아버지에게도 무서운 것이 있어요? 저도 여사예요. 이만하면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 순간만은 나도 인간이 길을 포기했대. 아니, 아버지 앞에 드러낸 내 알몸은 아버지 권력에 대한 냉소였고 그 권위를 모조리 부정하는 것이었대. 놀려있던 용수철은 위험하다. 아버지 앞에서의 나는 놀려있던 용수철이었대. 언제 튀어오를지 모르든 그 용수철이 드디어 튀어오를 때를 찾았대. 나는 아버지에게 복수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대. 가족을 자신의 노예나 하수인 취급하며 그 가족을 너무나 외롭게 내버려 둔 것에 대해서 말이다. 전행으로 휘두르던 권력도 딸의 알몸 앞에서는 비굴했다. 시선을 외면하고 있던 아버지는 볼떡 일어나더니 휙 나를 서쳐 방을 나갔대. 옷 입어! 한마디를 남기고 나는 냉소했대. 다시 침착하게 옷을 주워 입었대. 분노, 절망 그것은 차라리 평범한 표현이었대. 여기서 나는 가족이란 굴레와 내 삶을 다 끝낼 작정이었대. 아버지 방을 나온 나는 컴컴한 주방에서 부엌 칼을 찾아 들었대.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알았대. 나의 행동 반경에 대한 내 의식은 지나치리만큼 선명했대. 그녀의 방 앞으로 갔대. 방문을 열었대. 방 안은 어두웠대. 스위치를 올렸대. 침대에 누워 이쪽을 향해 있던 그녀의 긴장한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대. 나는 오히려 서늘하게 가라앉아 갔대. 그녀가 볼뜩 몸을 일으켰대. 칼을 보고 하얗게 질렸대. 두, 퉁, 동원아 그녀가 다시 내 이름에 호소했대. 그녀는 그 호소가 자신을 구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대. 그녀는 아직 내 사리의 무게를 몰랐대.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나는 단 한마디 그녀를 저주했대. 사리는 저주받은 영혼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카인의 낯이 내 지붕 아래서 내 손에도 들려있을 줄이야. 그녀의 가슴과 나의 칼이 두세 뼘 정도로 좁혀졌대. 나는 그녀의 가슴에 칼날을 꽂았대. 그러나 비명을 지르며 피하는 그녀의 행동이 한발 빨랐대. 칼은 침대 머리판에 꽂혔고 내가 칼을 빼는 사이 그녀는 숨이 막히게 아저씨 아줌마를 부르며 거실로 뛰어나갔대. 그녀의 비명에 어머니가 허둥지둥 나오고 오빠가 2층에서 뛰어내려왔대. 어머니는 내 광기에 벌벌 떨고 있었고 칼을 들고 그녀를 쫓던 나는 오빠에게 붙잡혔다. 뒤늦게 정원에서 아버지가 들어오는 게 보였고 한순간에 급격하게 에너지를 소모한 나는 오빠에게 잡힌 채 벌벌 떨다가 쓰러졌대. 그 뒤는 할 수 없대. 눈을 떴을 때는 병원에서 수액을 꽂고 누워있었대. 그때 내 눈에 들어온 어머니 창밖을 보며 망연히 앉아있는 어머니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었대. 병실에 있는 어머니 혼자였대. 나는 수액 바늘을 빼내 던지고 일어나 앉았대. 어머니가 놀라서 나를 보았대. 그 눈에 똑바로 대고 내가 말했대. 엄마는 알고 있었지. 언제부터 알았어? 언제부터 알았냐고. 내가 소리쳤. 처음부터 어머니가 겁먹은 목소리로 대답했대. 그런데도 오늘까지 참았단 말이야? 엄마가 사람이야? 그러고도 엄마가 사람이냐고. 나는 어머니를 마구잡아 흔들었대. 어머니는 내가 흔드는 대로 아무 의지 없이 흔들렸대. 골목 외등 밑에 서있던 어머니를 볼 때마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대.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왜 이렇게 살아? 차라리 다른 엄마들처럼 옷 사고 보석도 사고 개도하면서 쏟아내기라도 해. 아니면 교회를 가든지 무당을 불러 구시라도 해. 아버지에게 여자가 있다면 다른 여자들처럼 치마 걷어붙이고 달려가서 너 죽고 나 죽자고 머리채라도 잡고 뒹굴어. 그렇게라도 해서 엄마를 좀 행복하게 해봐. 아니면 아버지하고 이혼을 해. 내가 엄마 먹여 살릴게.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 행악마저도 할 수 없도록 하였었다. 그날 병원에서 나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냥 수액 바늘만 빼던지고 돌아왔어야 했다. 이튿날 어머니는 홍근한 피 속에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동맥을 끄는 것이다. 지금도 나는 어머니의 죽음이 자기 생에 대한 절망보다 자식을 볼 수 없는 수치심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뒤 내 삶에 연이어 일어난 사건들은 마치 영화의 빠른 디졸브 같다. 싸늘한 어머니의 시체 위에 아버지의 파상과 실종이 겹쳐졌고 자살을 위한 그녀의 교통사고가 겹쳐졌대. 어머니가 죽은 뒤에도 아버지와 그녀의 관계는 계속되었고 집을 나가 거의 부부로 살았대. 아버지의 실종은 의도적인 것이었대. 탈세가 어떻게 포착되었는지 세무조사로 아버지의 사업은 무너졌고 검사를 피해 아버지는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는 소식이 없었다. 오빠와 나는 아버지를 찾지 않았다. 채권자들에 의해 집도 날아갔다. 어머니처럼 소심해서 내 삶에서 늘 배경 같았던 오빠는 도피하듯 지긋지긋한 이 땅을 떠났고 그녀는 경충가도에서 강아래로 차를 접어갔다. 그 뒤 다시 두어 차례의 자살기도 그것은 소농생 몽타주로 내게 각인되어 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녀의 조부모는 늙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재가를 해서 그녀의 삶 전체가 덜컥 내게 던져졌다는 것이었대. 아버지는 6년째 실종 중이다. 그녀도 나도 아버지의 피해자였다. 독재 권력의 피해자였다. 청소를 끝내고 샤워를 하는 것으로 나는 집안일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팔자속에 책상 앞에 앉을 수가 없다. 4시에는 5명의 초등학교 3학년 여사아이를 1시간 동안 가르쳐야 하고 밤 9시부터 12시까지 아파트 상가의 비디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것이 나의 생계를 위한 일과다. 그러나 길은 가야 한다. 토기상이가 자신이 만든 토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던져 부숴버리지 않는 이상 그것이 경주자의 자세고 경주의 원칙이다. 아이들이 돌아가고 저녁 식탁을 차리기 전에 다시 기저귀를 갈기 위해 그녀의 방으로 들어간다. 그녀는 무릎에 얼굴을 묶고 있다. 기도하는 자세 같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린다. 울고 있다. 그녀의 눈물을 본 지 오래되어 나는 일순 주춤한다. 곧갑거나 골갑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잠시 보고 섰다가 휠체어를 침대가로 돌렸대. 침대에 높이자 그녀가 나를 외면하며 말한다. 미안해 동은아 동은이라는 이름도 오랜만에 들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오랜만에 듣는다. 내가 찬란하다고까지 표현했던 그녀의 그 고요함 그것은 뒤늦게 그녀가 자기 생에 획득한 격조였다. 갑자기 내 가슴이 그녀의 미안하다는 말에 반응한다. 아침에 한 시간 동안이나 거실에 나동그라진 채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도 미안해진다. 그러나 여전히 뚱한 얼굴로 나는 오숨을 지린 기저귀를 빼고 엉덩이가 짓무르지 않도록 파우드를 발라주고 보송보송한 새 기저귀를 갈아채운다. 꺼멓게 멍이 들어있는 엉덩이 오른쪽에 안티프라민으로 정성껏 마사지도 해준다. 여기에는 아침에 내 행동에 대한 보상심리가 깔려있다. 내 분노가 정당하다고 나는 말할 수 있다. 내 증오도 정당하다고 나는 외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증오와 분노에도 지쳐 껴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운명도 우릴 버리고 신도 우릴 외면했다면 남은 것은 그녀와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등찜이 무겁지만 주어진 길은 가야 한다. 나는 그녀와 언제나처럼 말없이 저녁 식탁 앞에 앉는다. 그녀는 울어서 눈이 충혈되었고 나는 여전히 뚱한 얼굴이다. 희망은?' 남들어